언제든 환영햇날 아이스랜드 희짱 안녕하세요 곽꾼이에요 곽꾼이에요 곽꾼 곽꾼 아 기억해요 기억해요 생일 축하해요 아 고마워요 직접 못했지만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아 저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다음주에도 많이 했으니까 다음주에도 봐요 아 알겠어요 네 끝없는 어둡이밀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곽꾼이에요 아 네 기억해요 네 미니언니 너무 귀여워요 아 고마워요 오늘 사인회 있는데 아이다까 노래 듣고 싶어요 아 진짜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아 이 다깝게 아 이거 미치오 화실해 아오 고기 좋아해요 언제부터 응 화실해 해왹 해왹 배 아픈 건 괜찮아요? 아 아니에요 배 아파요 근데 맛있었어요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아 5배 떡볶이 먹고 왔어요 아 진짜요? 네 맛있었어요 어디 가고 싶은데 나와? 진짜 그래 재밌어요 그 치즈 떡볶이 뭔가 치즈 5배인가? 랍볶이 먹고 싶어 랍볶이 먹고 싶어 히토미한테 도움이 되는 팬이 되고 싶어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완전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꼭 볼게요 고마워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멋있어요? 히토미의 존재감은 우리한테 가득 차고 넘쳐요 아 진짜요? 꼭 하고 싶었어요 이 말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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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